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in this video, we are trying to memorize Korean word by word chain game. 연필, 필통, 통화, 전화, 화장품, 품절, 전화, 화장품, 품절, 겨울, 울다, 다음, 겨울, 울다, 다음, 연필, 필통,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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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필 전화, 화장품, 품절 전화, 화장품, 품절 겨울, 울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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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메릭, 화장품, 솔드아웃, 품절, 윈터, 겨울, 크라이, 울다, next, 다음, ok. 펜슬,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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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슬, 필통, 펜슬 케이스, 필, 통, 필통, 펜슬 케이스,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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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전화, 텔레폰, 화장품, 화장품, 코스메릭, 품절, 품절, 솔드아웃, 겨울, 겨울, 윈터, 울, 다, 울다, 크라이, 다음, 다음, next, 펜슬, 연필, 펜슬 케이스, 필통, 토킹 오브 더폰, 통화, 텔레폰, 전화, 코스메릭스, 화장품, 솔드아웃, 품절, 윈터, 겨울, 크라이, 울다, next, 다음, 연필, 필통, 통화, 전화, 화장품 품절, 겨울, 울다, 다음,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